Y2 창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번 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우선 15% 웨이프하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그럼 우리 회사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길게 보고 가야죠. 이상의 안건으로 부탁드립니다.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아참, 보라카이에서 만났다는 분 이름이 앨리슨가요? 네? 어제 저녁에 소포가 하나 와있던데요. 아참이 아니예요. 감사합니다.